아저씨, 계산하고 계셔야죠. 야, 야. 계산을 열어라. 왜? 계산을 열어라고. 야,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? 이거밖에 없냐고, 이 새끼야. 사람들이 현금 안 했을 것 같은데, 카드 쓰니까. 일단 넣어. 야, 야. 저 대금고 뭐야? 네? 뒤에 금고. 뒤에 금고. 뒤에 금고. 금고, 금고. 저 뭐야? 금고? 이거 뭐야? 잘 모르거든요. 알거든요. 잠시만요.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? 계산? 아니. 아니. 잔돈이 있을까요? 잔. 잘 모르겠어. 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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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까지 개선 좀 해주시겠어요?